이제 나예요 TV의 전속 카메라 감독이죠. 오랜만에 나온 고루고루. 고루고루 오늘 몇 킬로 끌 거예요? 2킬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세요. 3킬로도 빼야 돼요. 차출! 오늘은 고흥투어로 왔습니다 여러분. 고흥투어로 왔어요. 고흥투어는 과역 면사무소에서 출발해서 108킬로미터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바다다! 여기가 고흥만 방주제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흥미로운 위쪽에 여기가 흥미로운 도착하시고요. 지아가 흥미로운 이제 여기가 흥미로운 저건이 흥미로운 한 번 더 예쁜 누나 뿌잉 간다 발사 오로방 발사 서로를 찍어주는 손을 나는 자덕스 이게 뭔데 이렇게 좋음? 형님 여기 한 번 봐봐요 뭔데 이렇게 좋아? 어 진짜 좋다 이게 아까도 예수프로 여름이 오면 되겠다 그런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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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의 풍요로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코스모스도 만개 있고요 이거 맛있던데요? 나 이거 예전에 안먹고 파다 놔서 먹으면 이게 내가 모르니까 최종과는 된거같아 이거 먹으면 진짜 죽을거같아가지고 이거 먹으면 어떻게든 15kg도 될 수 있어 아미르바이탈 그 사워젤보다 애가 많습니다 안먹은 사람들은 있어도 한번만 먹으면선 없다는 그 아미르바이탈 선택할래 자전거 양리학 강사 아 이거 진짜 먹으면은 혼자갈때도 퍼져가지고 아 나 집고 가겠다 싶을때 이거 먹잖아 집에 돌려줘 이거 자 여러분 돈 안받고 하는 PCA 광고입니다 PCA 먹방 아미르바이탈 맞지 아미르바이탈이야 이거 아미르바이탈 프로 3800 맛있어요 가격은 얼마입니까? 꼼짜로 와서 몰라요 꼼짜로 아니에요 내 돈 내산이라 했는데 돈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와 너무 좋다 진짜 눈아들이 호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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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카메라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꼭 와보십쇼 아 너무 좋아요 와 여기 대박이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돌산이고 뭐고 다 필요없고 돌산남은 반반 어색 아 으 으 오르막 아직 500 남았는데?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아 여기가 그렇게 많아? 그렇지 미쳤습니다 여기가 남열해수욕장에서 전망대역 올라가는 오르막 어필입니다 오르막 어필이라고 하니 어둠의 다크니스 같은 그런 말 같네요 아무튼 힘듭니다 지금 보시면 지구 풍경 불편이 아시죠? 정말 시원합니다 여러분 고흥으로 오세요 고흥으로 여름휴가 겨울휴가 다 오세요 10% 어필이네요 고루고루 오늘 오랜만에 라이딩 소감 어때요? 즐거워요 즐거워요? 네 얼마나 즐거워요? 즐거움을 몸몸으로 표현해보세요 술 먹고 자전거 타면 안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주 전망대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 여기 봐보시면 미친 경사들 아 힘드네요 흐흠 하 저는 오늘도 흘렀답니다 오르막은 뒤에서 주거하고 있어요 자 닿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전망대에 저희가 다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인생과도 같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법 끝없이 올라가다가도 내려갈때는 한방입니다 여러분 인생 조심하십쇼 아 예쁘죠 여름휴가 남열해수욕장으로 오세요 오세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지금 이렇게 한 손으로 오르막 올라간게 너무 힘들어요 아 우주 발사 전망대 라고 하네요 우주 전망대가 아니라 그리고 그 옆에는 통일 발원지 공원 있어요 보이세요 통일 발원지 공원 으 야 베이베 올라가 보겠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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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막 소름 돋고 막 지리고 오지고 지리고 레딧구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으 어 고음 우주 발사 전망대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임시 유환하고 있구요 정신불려줘 저는 지금 상상 속의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 예쁜 로드 여신 전 로드 여신 로드 아줌마 로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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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표 너무 좋네요 쓸명 여기 집 라인 이놈산 쭘라인약간 인정사정 즉 위에 정신 가끔 identifying 여기 정말 우주 발사 할 때만 쓰려고 놔뒀나봐 우주 발사할 때만 쓰려고 놔뒀나봐 우주 발사할 때만 쓰려고 놔뒀나봐 우주 여신 좋아요? 오늘 어때요? 더워요 더워요? 살 좀 빠지나요? 안 빠져요? 쭉 쓰네 사랑해 안녕 만석이 형 이거 봐봐요 만석이 형 만석이 형 됐어 만석이 형 이 쭉도 하는 거 장난 아닌데? 쭉 올라갔다 와봐요 아멘